다채로운 이 배우분들을 복근 이 프로그램 함께 하게 된 이유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. 감독님 이 네 분 착붙 캐스팅 이유 좀 여쭤볼까요? 원래 제가 이제 배우들한테 이렇게 많이 묻어서 가는 스타일이라서 이번에도 좀 잘 묻어가기 위해서 캐릭터와 거의 캐릭터 그 자체인 배우들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. 그럼 이미지 캐스팅인 건가요? 이미지 플러스 친분 플러스 잘 아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준비를 보여줄게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저희 배우분들이 사실 연기 폭들이 되게 넓으니까요. 어떤 캐릭터를 갖다 놔도 그 얼굴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저는 뭐 캐릭터가 아주 잘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같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차승훈 씨는 낙원의 밤에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전작인 귀공자에서 김선호 씨와 또 김강훈 씨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 이분들의 실력이라든지 느낌을 이미 충분히 느끼셨던 것 같아요. 맞습니까? 그럼요. 그래서 이번에 폭군 함께 하시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우리 박훈정 감독님의 신인 발굴의 장인 아니겠습니까? 그 전작들에서 정말 지금 사랑받고 있는 신인인 분들을 그 당시 신인이었던 분들을 발굴하셨는데 이번에 조윤수 배우를 발굴하셨습니다. 이유 좀 여쭤볼게요. 일단 이 캐릭터 자체가 조금 알려지지 않은 얼굴이어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 캐릭터가 이쪽 세계에서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조금은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 캐릭터를 맡은 배우도 조금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배우분들을 또 만나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공개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번에도 캐스팅을 참 잘했습니다. 제가 정말 만족감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 그 캐릭터 예고편 나올 때 차수문 씨가 저한테도 진짜 이번에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제가 사실 칭찬에 인색한데 인색하다기보다 솔직하신 분이신데 칭찬을 잘 안 해요. 제가. 근데 이번에 우리 조윤수 배우가 저하고 이제 많이 부딪쳤거든요. 씬을 많이 찍고 노력도 엄청 많이 했지만 아주 뭐 이번에 잘했어요. 제가 보기에도 옆에서 보기에도 응원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다독여줄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뿌듯합니다. 아주 저도. 감사합니다. 조윤수 배우님 표정이 뿌잉 직전에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인데 나가서 울어. 정말 친데래예요. 자 감독님.